공부할게요. 자, 오늘도 언어 교환 한번 읽어주세요. 적라이 자오도이 농룡 자오도이 농룡 언어 교환 네, 언어 교환 요거 교 이거 요 잖아요 요 요 요인데 요인데 이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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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억 으 그 교환 교 교육 교과서 교실 교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 교 교 교실 오케이 야오도이 농룡 요 교 요 요 요 자 이거 요소 choses 깡 한 읽으세요 깡 한 나 그렇지만 아버지 그 는 이다 주다 잰 와 과 한번 읽어보세요 ars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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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겨이로 지아 만 주로 짐 만 능미 아버지 네 아버지 너 네 크 그 는 있다 있다 주라 네 왜 와 와 와 이거 와 이거는 이거는 와 화 화 화 네 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 네 손 네 네 나요. 나. 그리고 민비 나죠. 민도. 비슷하죠. 또이하고 나하고. 민라경식. 이거 같아요. 비슷해요? 민문. 또이하고 비슷해요? 민라경. 비슷하죠? 이건 마는 능하고 같아요. 그러나. 마. 마. 사우스에서 마가 동물도 있어요. 동물. 호스. 그 다음에 매하고 같은 거 있어요? 소리가? 매. 엄마. 어머니. 마. 매. 이건ference. 매. 이거 그냥.ity. 매. 매. language. 마,que. 이게 그. 이건lewritten. 마. 마. 이거 호치민 사람들. 지금 알잖아. 학,명. 네, 정말 그렇지요. 너의 호치민. 사우스,남. 내. 하잖아. 마. 네. 해, 매. 응. 응 웬원 웬원 쥐하고 비슷해요 쥐는 누 여자 웬원 남자 남자 웬원 남자 쥐는 여자 누, 누, 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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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자 누, 누, 이거는 뭐, 아빠 할 때 뭐, 이거예요? 뭐? 아버지, 뭐, 뭐, 아버지, 라는 또, 라, 경, 라, 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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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뜻이에요 이다 쪼는 주다 쪼 쪼 쪼 쪼 쪼는 쪼 쪼 쪼 쪼 쪼 이거 상자에요 박스 여기 있으면 쪼 쪼 이거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쪼 쪼 안에 옆에 있으면 옆에 쪼 밑에 있으면 밑에는 below 저는 그래요 below 잘 모르겠어요 보이는 이거에요 바하고 같아요 바 그리고 그리고 이고 와 와 와 와 와 네 네 아 아 또이 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왔어요 읽어주세요 네 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왔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 보면 한국어 베트남하고 다른 거 있어요 나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네 나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네 나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이는 나에요 나 나 그리고 이거 한국 한국은 베트남 한국어 티행하늘은 뭐에요 한국은 네 한국 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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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덴 때는 왔다 오다 왔 왔 왔다 는 이거 항상 아 또이 한국말은 나 이거 들어가요 는 또이 너 는 아 는 는 민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가족은 있죠 밑에 가족 여기는 은 은 은 자 여기는 나는 가족은 요거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은 은 나는 나는 요거 두 개 네 가족은 요거 바 셋 바 요거는 나는 하이 요게 모 하이 나는 요거는 모 하이 바 해가지고 세 개가 있으면 은 이에요 은 하하하하 호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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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예요 Christina 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토지고 나의 영 나의 가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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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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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요. 이거에요. 이거 한국말 많이 써요. 많이 의, 의, 꾸아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꾸아. 나의, 의. 이거. 꾸아. 꾸아또이 하면 나의 이렇게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꾸아 밤비, 꾸아 밤비. 그럼 뭐라고 해요? 꾸아 밤비 하면 뭐에요? 밤비 친구. 친구. 그러면 친구 이거. 친구의 가족. 친구의 가족. 아버지. 그리고 나는 아니죠. 누나. 찌어. 찌어.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가족. 찌어. 닌. 꾸아. 선생님이 쥐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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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거 할게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나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뭐예요. 쥐어반. 쥐어반. 그 다음 주에. 쥐어반. 쥐어반. 고용. 쥐어반. 쥐어반. 하군. 놈이아요. 그 다음 주에. 오늘은 하나는 대로 말하자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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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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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board 네, 또 학년에, 또 학년에, 또 학년에, 또 학년에, 또 학년에, 지금 보면 요거, 요거 오가 태양한 뭔지 알아요? 어? 태양한, 태양한. 학교요. 학교는 중이 학교. 중이 학교. 에서는? 예, 에서는. 이거 맞아요. 에서. 에서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에서, 에서, 에서. 이게 오가 에서는 학교에서. 이거 안 해도 돼. 학교에서는 공부를 가능해요. 아, 오케이. 또 학년에, 능은 뭘까요? 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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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를 나는 친구를 만나요 를 나는 또이 깝반브 나는 친구를 만나요 또이 깝반브 를 한국어 특징 그래요 한국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를 공부 여기 보면 공부 몇 개에요 공부 2개 할 때 를 써요 를 여기 보면 맨 밑에 봐요 책 을 들어갔죠 을 을 밑에 보여요 싹 싹 책 책 독싹 독싹 맨 밑에 밑에 독싹 을 들어갔죠 이때는 책이 책 바 바 세 개잖아요 세 개 여기 보면 책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책 을 을 책 을 여기 공부 를 를 를 를 를 차이 있어요 똑같애 나는 가족은 하고 는 는 는 는 공부 를 어 가족은 책을 아 이거 비슷해요 오케이 쪼금 이해해요 a little 쯧쯧 OK 그 다음에 그러나 뚜닌 푸닌 그러나 어렵지만 고가 어렵죠 어렵다 어 어렵다 어렵다 베트남어는 어려워요. 한국어는 어려워요. 맞아요? 비행한 락고 어렵다. 한국어 어려워요. 넝, 넝. 그러나, 넝,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넝, 하지만. 네네. 뚜비, 뚜비,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네네. 뚜비. 네네. 요거 한번 할게요. 아버지는 일곱시에 집에 돌아와요. 아버지는 일곱시에, 읽어주세요. 집에 돌아와요. 넉, 바오. 네네. 아버지는 일곱시에 집에 돌아와요. 네네. 돌아와요. 돌아와요. 보베냐 룩 바이저. 바이저. 네. 읽어주세요. 보베냐 룩 바이저. 바이저. 보베냐 룩 바이저. 아버지. 아버지. 네. 여기 보면, 바오. 이렇게 됐네요.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읽어요? 요거. 요거. 네. 오. 이렇게. 음. 오.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읽어요? 또.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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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으, 으, 아. 오케이, 오케이. 어려워요. 다름, 아, 고. 어려워. 고, 네, 고, 네. 아, 왜가 휴강 돌아와요. 야 집에. 보면 이거 봐. 야가 뭐예요, 야? 휴강? 집. 여기 집 있잖아요. 집. 근데 여기 에 썼어요, 에, 에. 이거 한국어 특징. 특징, 한국어. 집, 야. 집, 에, 에 썼어요. 집. 집. 야. 이런 집인데 에, 에 썼어요. 그 다음에 빠이지오가 일곱시죠, 빠이지오. 빠이가 일곱시 일곱. 모 하이 바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모 하이 바아. 봉 남 사오 빠이. 빠이. 일곱. 지효가 시간. 일곱시. 일곱시. 럭은 뭐예요, 럭? 이거 뭘까요, 럭은? 긴 굽. 일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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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은 예. 이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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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럭. 여기서는 럭이. 럭 빠이지오. 이렇게 하네요. 럭 빠이지오.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럭 빠이지오. 일곱 시에. 아버지는 일곱 시에 집에 돌아와요. 자, 그러면 이 판매리. 제가 이거 하면 돼요. 럭,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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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쥬. lot. 럭 사오. 럭시. 해?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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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쥬. 빨리 땀, 빨리 땀. 땀죠. 땀죠? 네네네. 맨 왜 땀죠? 네네. 엄마는 엄마는 한시야? 아니 여덟시야. 한시는 뭐죠? 여덟시에 집에 돌아와요. 네네네. 오케이. 자 그다음 다음 거 할게요. 여덟시, 여덟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읽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도서관에서 자주 읽어요. 나는 도서관에서 자주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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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어요. 샅이 독 op 박 1918 lei 좋아해요 여기 climbedorian 책을 읽겠죠각 제로 찍어요. 투비엔. 투비엔, 네네네. 또이틱? 이거 여기 또이에서 나, 또이틱. 나는 책을 독싹. 독싹이 책이에요? 싹? 싹. 네네. 근데 요거 을 들어가요. 책을. 책을 읽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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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거. 독. 독. 읽는 거. 읽다. 틱. 틱. 똑싹이니까 읽는 거 좋아해요. 틱. 좋아하다. 똑같아요. 또이. 또이. 나는. 나는. 에서. 오. 오. 에서. 오. 어. 예. 도서관. 투비엔. 네네네. 도서관. 맞죠? 네. 뚜비엔. 에서. 예예예. 어. 쭉.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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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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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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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채소. 나는 채소. 오쪼. 나는 주.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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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쪼. 이거예요? 모르겠는데? 쪼. 쪼. 소이 루아 루아 오 쪼어 나는 저 시장 시장 시장에서 시장에서 예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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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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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를 사요 루아 루아 사다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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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시장에서 차소를 사요 나는 베트남에서 주립 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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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이거 탱한은 뭐예요? 탱한 여행하다. 여행해요. 나는 베트남에서 여행해요. 여행. 여행. 내가 뱅한 읽으면 뱅뱃 읽어주세요 도이세 독 뱅한 엠독 뱅뱃, 오케이 네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예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나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도이오이 아버지는 일곱시에 집에 돌아와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도서관에서 자주 읽어요 tôi thích 읽을 책, tôi thường 읽을 책을 읽어요 반대로 바꿔서 엠독 뱅뱃한 도이 독 뱅뱃 읽어주세요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도이 뱅뱃은 한국 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노리고 나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재미있어요 네 도이 헥뉴어줘요 고맙습니다 저도 Irish 지내고, 안녕하십니까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지금 한국은 인는... 아... 한국은 주 아해요. 나는 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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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세관... 네. 동세관에서 자주 은해요. 읽어요. 도이틱톡사 도이중독보 두변 네, 오케이 원품 남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네, 네, 수고했어요 네 네, 마이, 오케이, 바이바이 네 네 네